내일 일을 하겠어 오늘 내일 토요일인데? 아 내일 토요일이야? 트라우마 아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선을 먹다가 어렸을 때 가시에 찔린 적이 있어 가시에 이렇게 찔렸어? 바깥으로 먹으면 같이 찔렸어? 어떻게 먹으면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거 트라우마 마이 트라우마 나 유연이 나 언니들 만난 적도 없는데 기억 조작됐잖아 만난 적 있잖아 지금 아니 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먹으신다 얘 좀만 기다려주세요 얘 끝났어요 한 번 먹어봐 그런 거면 그냥 한 3분씩 있나 그래 꽃 자랑해줘 어 제 꽃은 이렇게 목에 붙어있습니다 목에 약간 잘못 보시면은 네 이제 약간 진짜 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를 하지만 저는 꽃이 아니라 다행이다 잘못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팬분들은 잘못 볼 수 있어 처음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천 원 있어요? 뭐가 있다고? 천 원 아 천 랜 혹시 천 원 있어요? 지그시 지그시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제가 차비가 없어요 삐지는 거지?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는 어스 비가 아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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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야 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디? 자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? 계속 자고 있어 하하하하 많이 보고 싶었어 하하하하 이따 봐 이따 봐 하하하하 아 약속 있어? 아 약속 있어? 아 약속 있어? 하하하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의 입술 안 먹어봤잖아요 아 맞아요 하하하하 왜 이렇게 변태 같아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아시겠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먹어보고 또 왜 그러세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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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알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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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할 수 있는 드립을 쳐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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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